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은희야, 어렸다. 고수아. 고수아. 나랑 결혼해 줄래? 말 못 한 게 하나 있어. 알레르기 약이야. 간단한 해결책이 하나 있어. 뭔데? 결혼을 하지 마. 가족이 아니어도 네가 믿을 수 있는 좋은 사람을 찾으면 돼. 발레르기 약까지 끊으면 너는 멋이도 돋고. 나 어렸을 때부터 꿈이 보이더를 위치를 거르게 되는 거였어. 잠시만요. 왜? 제가 약간 결복증이 좀 있거든요. 다음 사람은 걔를 길러본 사람이야. 잘 오게. 내가 포스턴에 좀 가봐야 될 것 같아. 내가 안 믿을 사람이 너밖에 더 있냐. 은희야. 아민 씨 저번처럼 걔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집은 설에 없어. 왜 이렇게 느끼는 거야. 아니 어떤 소라이 새끼야. 걔들 영을 다 버려. 형. 우리 제주도 가서 아민이 꼭 설득해야 돼. 안 그러면 얘들 진짜 큰일이야 형. 부모님은 언제 맡겨? 보내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. 가족은 힘들고 대부분이 있을 때 함께 이겨내라고 하니까. 사진 찍을게요. 하이. 뭐해? 야야야 이거 너도 한번 해봐. 닥터피씨 같아. 하이. 하이.